어떻게 할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개그도 준비할 계획이 있으시라고요? 멋지게 한번 보여주세요. 아 구르기예요? 아 또 구르기? 한 번 더 그러시면 빠지세요. 아하하 멋지십니다. 아 그리고 우리 공주님께서는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남자를 좋아하세요. 공주님 멋지시긴 하지만 우리 공주님에게 그럼 한번 가장 빠른 속도, 최고 속도로 달려봐볼까요? 자 멋지게 최고 속도 왕자님 안되겠어요. 아른나라 공주님 찾아보세요. 아 잘하긴 하셨지만 저정도는 우리 공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럼 보러 다음 참가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불기마을 최고의 엄친아 싸이처 이 마스는 불기마을의 장낙꾸러기 도쿄팀 네 공주님의 미션에 앞서 우리 선수들이 물개친구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가는 시간을 겪겠습니다. 우리 물개친구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몸이 매끈, 매끈에서 피부처럼 보이시죠. 하지만 온몸이 짧고 촘촘한 털로 덮여있답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일광욕을 통해 털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. 또한 아침 저녁 두 번 이빨을 닦으면서 치안 관리를 또한 해주고 있답니다. 사촘 이빨 한 번 닦아볼까? 아 네 그럼 공주적으로 미션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미션 불고기 그림 파괴 불고기 그림 파괴